너무 무서워 탱이 집에 안 갈 거야? 탱이 집에 안 갈 상상인데 너희야 집에 가자 그래 탱이께요 어 탱이 빨리 가자 그래 탱이야 이거 뻗으면 어떡해 탱이 왜 그래? 왜? 뜨거워? 뜨거워? 아니야 발이 뜨거워 뜨겁대 눈물이 너무 귀여워 탱이 그래 여기 그늘이다 발이 뜨거워 탱탱 빨리 지나가 안 뜨거워 아뜨 아뜨 탱이 탱이 집에 안 갈 거야? 탱이 집에 안 갈 상상인데 너희가 집에 가자 어 빨리 가자 탱이 탱이야 이거 뻗으면 어떡해 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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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모차 하나 끌고 다녀야겠다 더워서 안 되겠다 우리 여우는 지치지 않아 우리 여우는 지치지 않아 근데 뭐지 또 저만큼 갔어 아이 귀여워 사진 찍었어 우리야 여우 잘했네 여우 내려와 내려와 귀여워 탱이 힘이 없어서 사진 못 찍겠대 탱이는 도저히 못 걷겠대 안고 다녀야 돼 우리 탱이 멋있는데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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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너무 귀여워 여우 귀여워 여우 귀여워 탱이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어 뜨겁다 탱이야 찢고 있어 찢고 있어 탱이 찢고 있어 탱이 찢고 있어 아 바로 다 때렸어 반방을 삼아 너 진짜 그러다 화상 입어 너 진짜 그러다 화상 입어 하하하 우와 이거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필무 뭐야? 필무 뭐야? 생일선물로 할아버지 잡아 오셨대 응 무서워 많이 잡았어? 맛있겠다 맛있겠다 초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초장이랑 먹을까? 뽀뽀 먹어 눈가리가 무서운가 봐 우와 알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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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무소 고기 여우 주래 여우 주래 여우 여우 도망간다 ㅋㅋㅋㅋ 진짜 호빈이 뭐야? 호빈이 뭐야? 호빈이 뛰어 올라간다 아 진짜? 호빈이 뛰어 올라간다 무서워 아 뚜껑이 생일선물이야 할아버지가 잡아온다 호빈이 다 찍는거야 솜솜이 먹겠대 솜솜이 먹겠대 할아버지가 쪼꼬미 생일선물이라고 바다에서 참좀 잡아왔어요 이거 자연산이야 소금도 안 찼어 강아지들이랑 솜이랑 나눠 먹으려고 고기 우아 맛있네 솜솜이도 먹어볼까? 솜재 빨리 달래 우아 맛있네 생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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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데리고 왔어 조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꼬미 생일 축하해 고기 많다 그치 엄청 많지 살이 심하다니까 살이 심하다니까 고기 많네 소금도 잘 먹는데 안 먹네 왜 안 먹지 처음 먹어서 그렇지 쪼꼬미 생일이야 대단하다 쪼꼬미 생일이야 대단하다 자연산지 생일 생일이라고 자연산 참돈구이 먹는 강아지는 우리 쪼꼬미 밖에 없을거다 솜이 너무 맛있나봐요 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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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호호 물어줘 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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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이어 애넜 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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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지 앙 Спасибо 다 먹었잖아 이놈들아 야에 Can Thauts 야 Out 다 먹고 몸이라고 사진 쓰는 공간 아 뚫어뚫어뚫어뚫 끝 말이다 말여워 오 조그마한 하나 냈네 오 뒷발 뒷발은 안 돼 뒷발은 공격해 오 뒤로 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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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계속 뒤를 보여줘 어 찰려고 오지 말래 쟤는 여우랑 인사 안 하고 싶대 가자 여우 가자 여우 쟤랑 꼭 인사 해야 되겠대 어 쟤 막 땅 긁는데 자기야 나 가자 가자 친구가 싫대 그런 친구도 있는 거야 모두가 여우를 좋아할 순 없어 꼬르미야 말이 막 호르릉 해 호르릉 무서워서 도망 오는 길이야 쇠침대기 땡총 땡총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